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사약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참전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직접 이렇게 종으로서 드리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뜰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뜰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이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온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십니다 모든 후대들까지 살리는 그 뜰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우리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2, 3, 7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뜰을 회복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서론으로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이 성전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흘라 4일 만에 흘라 이 성전을 흘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4일 만에 흘러지는 게 아니고 4일 만에 일으키시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어야 될까요? 성전은 예배당이고 건물인데 왜 예수님의 몸이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비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월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원래 성전 같은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떠나서 마귀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쏘아 넘어갈 때 이후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잡아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자마다 성전의 축복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을 때마다 그것이 또 희생제사로 붙잡는 것이기도 했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종된 곳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완전히 씻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몰라서 헤매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지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있고 찌그러져 있고 망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로 한 축복에 비하면 진짜 0.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길로 성전을 주셨습니다 출애국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죠 이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그 은약계가 있었습니다 은약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이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모든 기적의 능력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 은약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 말씀, 참 선지자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죽어있는 나무가 살아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참 제사장의 능력이 있죠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로 의미하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완전히 곡식 하나도 거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책임지고 먹이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왕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쨌든 약탈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왕의 능력을 의미하는 만나의 항아리를 그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떤 곳이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로가 누구시냐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죽어있는 부분 안될 것 같은 모든 부분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 왕 이분을 모셔드리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24시간 완전히 빛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24시간 등잔불에서 보여지게 성소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24시간 끊임없이 향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궁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망해하는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 향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성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성막에 갈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성소로 갈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우리를 정권같이 완전히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불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들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바꾸셔서 당신이 대신 불에 타시고 당신이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소에 가는 길에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죠 하나님께 가는 길 이거를 정말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는 이 길을 우리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전이죠 성막이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성전 성막인데 이 성전을 이것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 누리를 하니까 점점 성전에 점점 무상을 가져다 놓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놓고는 다시 또 모든 다른 날들은 하나님 없는 헤매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 성막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슴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을 이제는 너희들의 가슴에 각인하리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전을 너희 마음속에 심으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 그 자체시죠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이 축복을 누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24시간 허감이 완전히 떠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24시간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는 기도와 찬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놀란 축복을 완전히 누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축복을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리고 이방인들이겠지만은 이들이 정말 누릴 것이다 생각하고 오셨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 이 축복을 누리려고 들어오자마자 무엇이 보였느냐? 양과 그리고 비둘기 이 모든 정말 매매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참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 참 성전의 성막의 축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려면 이 축복이 정말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온전하게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공간과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뜻입니다 지금 이들이 매매하는 곳은 그래서 장사꾼으로 가득한 곳은 이방인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이 그하도록 약속했던 그 곳입니다 그곳을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찾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죠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부가 권세를 누릴 때마다 그 축복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공간이고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흑암이 떠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됩니다 그 이방인의 뜻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목사님 나는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전도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의 이방인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도 알고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곳에서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방인 아무래도 내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겠죠 그 이웃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이웃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웃입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없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도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5분 이상 나랑 같이 있으면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나와 관계된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훈련 하게 되면 우리는 전도훈련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전도에 집중훈련하는 시간이 되면 나랑 5분 이상 같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라고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나랑 5분 이상 같이 있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적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된 사람 다 이방인이죠 이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빛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축복,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이방인에게 믿는 사람들도 나의 이방인에게 이익 때문에 접근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뜻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라와의 만남을 주신 이방인의 뜻에서 이익을 위해서 접근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는 정말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신경을 쓸 때 그때 바로 이방인 그 여기 있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접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이방의 뜻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 이 축복은 무엇이냐 이 왕 제사장 선지사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축복이 그곳에 임해서 허감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도록 기도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그들을 살리고 이렇게 도우면 우리들에게 좋은 뭔가 호의가 오겠지요 좋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이방인의 뜻이 이방인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뜻이 2, 3, 7 사람의 뜻입니다 2, 3, 7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성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은 정말 아무런 반대급부도 정말 바라지 않고 여러분께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도우고 그리고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산업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2, 3, 7 사람들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빛이 임하도록 흑암에서 빛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 이방인들의 성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 성전의 축복과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성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사람이 오지요? 이 13제를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저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치고 살리는 그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실제로 살리는 축복과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임하여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 살리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평생이 살아나는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살립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이 삼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치유하는 뜻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뜻에서는 또 그들을 살리는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리를 뇌를 살려줍니다 생각과 기억을 살려줍니다 깊이 각인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쓰라림을 살려줍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 이 성전의 축복으로 이 나의 머리, 나의 뇌 나의 모든 쓰라린 생각들,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미래의 비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 이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를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머리들을 이 안에 있는 생각들과 기억들도 기도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의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일하는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축복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 머리가 살아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마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일으킵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아서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택하신 사람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시작이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살립니다 기도의 뜰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기도의 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몸을 살립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의 깊은 부분까지 살립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 몸이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 해야 될 것에 계속 해야 될 일 앞에서 바쁜 스케줄을 쫓아가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려야 합니다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살립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라는 거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생명이 반드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전상, 선지자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당신의 성전의 능력으로 거기 같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마다 마음이 가면 입으로 기도하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자녀의 현장에 자녀의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늘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같이 그곳에서 성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허감의 권세를 꺾으시고 빛을 밝히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는 힘을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미 교회가 또 우리 한 가족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그곳에 보내시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능력이 임합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 있는 교우들 어려움 있는 교우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실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든 우리 교우들 여러분께서 계속 생각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계시를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있는 교우들을 내 어려움처럼 돌아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여러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여러분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서밋의 가족이라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만큼 그들에게 있는 역사는 허감의 세력이 꺾입니다 빛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고 힘을 얻었든지 안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역, 기력, 체력,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응답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지금 현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그 우리의 어려움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조금 얻으면 받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했던 응답을 캐치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뜰의 축복을 치유의 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나를 살리기도 바쁘지요 나를 살리기도 바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나부터 살려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의 뜰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뜰이 되겠습니다 왜 어린아이의 뜰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바로 알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2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해 드리죠 이들이 짧게 있지 않습니까? 짧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설교에서 이들은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찬양하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들은 가지고 바로 나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에서 찬양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소라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도록 내 삶이 어린아이에 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거하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보금의 찬양이 나오도록 보금의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 뜰이 되겠습니다 찬양의 뜰이 되겠습니다 고백의 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나의 업이 찬양이 뜰이 되겠습니다 나의 업이 정말 고백의 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저절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하게 됩니다 후대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라 부정적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서로 칭찬하지요 왜 칭찬을 합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지금 그리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칭찬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지요 왜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도 그리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발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지요 후대들이 여러분의 업을 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예수를 그리수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고서를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찬양의 뜰이 되시고 기도의 뜰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뜰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줄다리기를 많이 해 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현장이 계속 줄다리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줄다리기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완전 줄다리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과 사업 산업에서 줄다리기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줄다리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가끔씩 줄다리기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도 모르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좀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7을 살려야 되는 축복이 내게 이만들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나는 급한 게 있습니다 2, 3, 7 이방인의 뜰 그보다는 줄다리기 하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다가 나의 기도의 뜰을 놓칠 때가 있고요 줄다리기 하다가 정말 어린아이 뜰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뜰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랑민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로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급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이 2, 3, 7과 그리고 치유의 뜰과 그리고 어린아이 뜰 만큼은 줄다리기를 끝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받고 누려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전쟁이 있으면서 모든 곳곳에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어려웠는데 곳곳에서 전쟁, 전쟁, 뉴욕에서는 끊임없는 정말 이 세미티즘, 반세미티즘 또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금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준비된 땅 끝으로 지금 이 살려야 될 이방의 뜰이 회복되어야 될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리지 않으면 전 세계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이방의 뜰이 되기 원합니다 성전으로 내게 오셔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기도의 뜰이 되기 원합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사람을 그리고 여기 있는 온 곳이 재앙의 뜰이 되지 않도록 재앙의 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금 어린아이의 뜰이 되기 하옵소서 찬양하는 뜰이 되기 하옵소서 이 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그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에 이어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축복을 재앙을 끝내는 축복을 여기서 여름 삶 속에서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방인을 살리는 뜰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뜰 그리고 어린아이의 뜰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전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뜰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후대들의 뜰 찬양의 뜰이 되게 하셔서 그 역사를 누리고 그 역사를 새로 시작하여 운명과 그리고 재앙지대를 살릴 축복을 붙잡고 오늘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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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